키우기 게임 어? 250원? 몇 강이야 그러면? 11강? 으악! 잘 못 눌렀어 피해를 110일 줍니다 뚝배기 불빴다 윙부츠 윙부츠 보초기 만나서 터지는거 아님 말려주세요 아 안돼 개똥개 아 제발 이러지마 제발 에잇 드림캐쳐 다 꺼져 다 꺼져 베개 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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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톡 하고 혼대면 터진단 말이야 불조 강화가 맞을거 같은데 불격 빨리 뽑아다니까 불격 빨리 뽑아다니까 아 이거는 좀 이거는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와 드롯 드롯 조작을 적당해야 보초기 두 번 만난것도 꼴받는데 드롯까지 도움이 바텍이가 그렇네 아이씨 아이씨 강화를 조금 더 해야겠다 강화를 조금 더 해야겠다 라가블린 한방 내려면 한 14강 음 돈에 껴서 제거봐야돼 폐 안말리려면 진화? NO 어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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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이다 빈쇄장, 판도라 빈쇄장보다 판도라가 나을 것 같은데 자 제물, 바리, 타락, 기사 온박 나쁜 몸 판도라 개잘 나왔네 대가나 완성해주네 몸박이 불격보다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일단 엘리트 잡고 돈 벌자 6댐, 4댐, 4댐 혈안 4댐, 4댐 타락 타락 꽁 상점 가기 되게 애매하네 가지 말까? 어차피 지울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상점 가가지고 유불 같은 거 사야겠다 유불 같은 거 사야겠다 난기, 어포,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몽디? 몽둥이 질 상위호환 들고 있다고 포식 제외하면 상위호환임 포박치 진화 진화의 난기 이렇게 찾아볼까 방어를 확인해야 되는데 차라리 어둠의 포옹이 낫기네 엘리트를 죽입사 긴 겹파 필요없나? 필요할걸? 방어도가 모자라서 어? 돈 아껴야 돼 근데 무감각 무감각은 좀 애매하네 근데 난기만 하면 아니다 심장이 위험한 거니까 무장해제를 쓰고 병효정을 쓰자 난기 타락은 필요없겠다 어차피 판도라에서 저 정도로 뜬 거면 잘 뜬 거니까 어둠의 포옹 어둠의 포옹이 급하겠네 또 타는 또야 세마리 전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몸박으로 세마리 전투할 수 있겠다 어둠의 포옹이 어둠이 같은 거 어둠이 덕벌레 덕 벌레는 사실 괜찮고 어둠이가 문제지 판도라가 다 해주는 시드인데 시드가 그냥 완전 해잔다 159딜 삼재물하자 선액고 현자의 돌 선액고 하면은 재물 3개가 좀 걸리니까 현자의 돌 하자 상점에서 제거를 좀 하고 작은 상자도 좀 보고 엘리트도 좀 잡고 불 엄청 많이 볼 수 있네 그냥 대충 지나가자 그냥 강화 엘리트 잡을 거 있나 그냥 룩백이 하나씩 깨면서 그냥 즐기는 자 모두 가야지 너미손 근데 이거 시드가 진짜 좋네 룩때로 드롭킥 편지 칼 희귀우물 희귀우물 완전 공짠데 예전에 세머항 또 타는 또야 두 개면 될 것 같아 엔드 터짐 어둠이 어디 가냐 근데 264 이제 세머항 나와서 제물 맘대로 써도 되네 개꿀 191 528 엇 아 사제물 아 그러시던가 인터에스팅하는 하하오 777골드 숫돌로 숫돌로 불격 강화드 가자 오예 15강 으아 발이랑 난기강 와야지 무감각 나왔네 아니고 그냥 시드가 사근데 개사근데 아니 이거 사제물 나오는 시드잖아 재물은 재물은 직접 넣은거 아니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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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필 것도 없는데 담배 교육하네 나 금연할래 뜬 위 5 3 4 5 5 몸박도 강화해야겠다 이건 사기야 제물수집가는 오랜만에 본다 진짜 제물수집가 얼마만이야 마리키드 그냥 제물에다가 불격 두대 때릴걸 이리와 불격격격 불격 두대면 정리됨 단 두대 반대 단 두대매치 두대 두대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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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전 되겠지? 요정도 있는데 음 음 요정님 196틀 안되면 게임잘못 안되면 게임잘못 킹시병 킹시병 그램 린불 구상은 어차피 기사 쓸거라 뭐고 드로 억지 부리네 야 야 체벌 대장이야 갓겐 액 헤골 난관 난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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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난기 엔드보수 제물파티다 이거 제물 다 써야겠다 난 기 난 기 난 기 어 다음 턴은 부상만 잡히면 박 불격 난 기 불격 던질겜 아 근데 시드가 너무 사귀었다 불격 필요 없었는데 아니 뭐 사제물 시드가 있어 사제물 진짜 오랜만이네 오 오 졌다 근데 불격으로 엘리트 뚝갚해서 이렇게 된거 아님 뭘로 3800점 이렇게 해도 3800점밖에 안나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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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